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야밤에 듣기 좋은 굉장히 어질어질한 이야기들 가지고 왔으니까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제가요 점을 보러 갔는데요 무당하는 말이 아이고 너가 예랑이가 전생에 너를 고문해가지고 죽인 인간이다 이러는데 너무 무서워요 파워해야 될까요? 원제 결혼하려는데 용하다는 무당에게 소름끼치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인데요 우선 제목에도 썼지만 이거를 제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이구 그냥 미신이잖아 무시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게 너무 소름끼치고 꺼림칙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도 해야 하고 하니까 사람들 사주팔자도 보고 신점도 봐주고 거기다 전생풀이까지 한다며 소문이 쫙 퍼진 엄청나게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는데요 바로 여기서 너무나 소름끼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는 평소 이런 곳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저 남친이랑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반심심풀이로 공합인을 한번 보고자 하고 찾아간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나 소름끼치고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 사람 하는 말이 그래요 이 결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요? 이유가 뭔데요? 라고 물었더니 전생에 저희 예랑이는 만주 지역에 있던 일본군 헌병이었고 저는 이 사람에게 고문을 받다가 죽은 사람이래요 좀 더 정확히는 731 부대에서 사망한 중국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떠나서 저희 예랑이가 전생에 너무나 많은 즉 천벌받을 그런 짓거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생은 그 인생이 절대 순탄하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거의 업보가 너무 안 좋고 악연이라며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너희들 결혼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정세까지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요 이게 참 소름 돋는 게 실은 제가 예전에 그냥 재미로 전생체험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랬어요 일본군 헌병들에게 고문을 당했었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731 부대 같은 곳에 감금대고 생체 실험당하고 그러다가 끝내는 이상한 주사 같은 거 맞으면서 죽어버렸거든요 게다가 전생체험 뿐만 아니라 꿈을 꿀 때도 이런 일본 군인들한테 잡혀 끌려가가지고 생체 실험당하는 걸 몇 번이나 그것도 엄청 생생하게 꾼 적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뭐 제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제가 봐도 그게 일본 군인인 건 바로 알아봤고요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유도 몰랐어요 그냥 주사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남들보다 훨씬 더 핥을 뗐죠 또 전생에 중국 옷을 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등등등 그런 것들을 전생체험을 통해 환영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예랑이도 그래요 솔직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안 풀려 너무 거지같아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전생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여서 벌을 받아가지고 업이 쌓여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무당 할머니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려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다 이거죠 아니 막말로 이게 거짓이고 지어낸 이야기라면 정말 뜻도 보도 못한 그런 거잖아요 그런만큼 오히려 본인이 욕을 처먹을지도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까딱하면 본인에게 엄청난 리스크가 된다는 건데 무당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무섭고 찜찜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진짜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무당 말고 다른 그러니까 전생을 보는 사람들 혹은 또 다른 용암무당 아니면 철학관 이런 곳을 가봐야 하는 걸까요? 너무 무서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원래 그래요 전생에 원수가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는 겁니다 결혼하고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건데 그걸 님은 미리 알았을 뿐이라고요 댓글 나도 결혼하고 나서 전생을 굳게 믿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가 전생 업보가 참 많은 것들이다 그지 같은 것들 그러니 이번 현생에서는 끼필코 풀고 가자 그래야 다음 생인 우리 안 본다 으쌰으쌰하는 중이야 2번 결혼 10년 차 아닌 게 아니라 나도 요즘 이 생각 오지게 하고 있어요 저 새끼랑 나는 분명 전생의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을 거라고 2번 님이 정말로 전생의 731부대에서 고문받다 사망한 여자라면 그 전전생은 더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고 그런 전생들에서 업보를 다 풀지 못하고 이렇게 현생에서 다시 만난 거니까 그냥 결혼하시어서 업보를 다 풀어야만 차후에는 만남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다음 세상을 위하여 그냥 쿨하게 결혼하세요 댓글 이게 진심이야? 아니면 먹이는 건가? 여하튼 졸라 웃기네 깔깔깔깔깔깔 3번 아니 도대체 뭐가 무섭다고 이러는 겁니까? 이거는요 전생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절의의 기회입니다 결혼 축하드려 아니지 복수하는 거 축하드려요 4번 원래 부부는 전생이 원수고 자식은 채권자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인생을 함께 그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업이 풀리는 거고 자식은 애정과 정성을 다해 양육을 해야 빚을 갚는 거고 그래야 그 업이 풀리는 거다 이거지요? 어디 가서 일단 거지 같은 점 봤다고 말하고 다니지 말고 그냥 여기에 쓰고 대충 넘어가요 보통 그래 줏대 없는 사람들이 신청 같은 거 보면 안 좋은 거 막 올마오고 그래 바로 너처럼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가지마 뭐 좋은 꼴 보겠다고 가 5번 나는 결혼하기 전 궁합 봤을 때 아이고 천생연분이네 백년해로 하겠네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엄청나게 용하다고 소문난 그런 집이었거든 그런데 끌깔깔깔깔깔 니 길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웃는 건지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봐요 사주궁합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참고만 하는 거야 믿으면 안 돼요 끝도 없어 그러면 6번 아니 저 전생이 사실이라면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 저 정도로 큰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아니라 지금쯤 어디 저 지옥 밑바닥에 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면 뭐 바퀴벌레 같은 걸로 다시 태어나거나 막말로 뭐 개 돼지도 아니고 사람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7번 아이씨 미친 사람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인 것들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구나 아니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벌레로 태어나는 거야 뭘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8번 아니 이게 다 뭐야 여기 댓글들 단체로 미친 거요 이걸 엄청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네 끌깔깔 맥이는 건가 9번 전생이고 내 말이고 너무 웃겨 빵 터졌어 아니 근데요 담임아 그게 왜 고민인 거죠 나는 이해가 안 되네 혹시 지금 네 예랑이가 너 고문하고 괴롭히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해요 10번 알았으니까 제발 파혼하세요 남자가 불쌍하다 끌깔깔깔 11번 아니 전생이든 뭐든 그냥 2023년을 살아가라 이 말이지 전생의 악연도 이성에서 선연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쓴이 인생은 쓴이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지요 무당말에 그렇게 휘둘리면 이사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다녀요 가구 옮기는 것도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사람 내가 봤거든 인생 참 피곤하더라 근데 안 풀려 그렇게 해도 12번 이런 미친 남자야 혹시 보고 있냐 당장 터라 끌깔깔깔 두 번째 사연 보기 전에 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미신이다 무시해라 이러고 욕하고 말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도 본인한테 닥치면 이게 찝찝해져요 제가 실제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걸 극혐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압니다 귀신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나면 혹시 나타나면 이 새끼 너 두 번 죽고 싶냐 이럴 사람인데 중요한 건 제가 그때 20대 초반 중반쯤이었을 겁니다 집안에 좀 안 좋은 크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신주 딴지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저희 집에 있던 그 신주 딴지 있죠 그거를 제가 들어가지고 바닥에 던져 깨버리려고 했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지금 이 마당에 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 이거지 그랬는데 바로 그 순간에 저희 할머니가 저를 막 끌어안으면서 안 된다 아가 그러면 네가 죽는다 이러면서 막 덜덜덜 떨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안 믿고 떠나서 할머니의 진심이 확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 이게 성뜻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일이 닥치면 너 죽는다 그러면 찝찝해요 아무튼 그렇고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원제 전 보러 갔는데 무당이 저한테 돈을 다시 돌려줬어요 먼저 보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카테고리에 맞지 않게 올리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참고로 이게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여동생 이야기인데요 사정상 되게 디테일한 자세한 이야기는 쓸 수 없겠지만 최대한 중요한 부분은 쓸 테니까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며칠 전 저희 동생이 자기 친구랑 심심포리로 되게 용하다는 무당집에 점을 보러 갔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와 동시에 복체라고 그러죠 그 돈을 돌려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걸로 꼭 너희 아들 딸내미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동생이나 저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무당이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 이거 되게 좋지 않다는 걸 들어가지고 대충은 알고 있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생도 저도 마음이 좀 찝찝하고 되게 불안한데 어쩌면 좋을까요 다시 다른 곳에 가가지고 점을 한 번 더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지금처럼 지내면 되는 겁니까 어쩌면 좋죠 댓글 1번 저거 되게 불길한 행동 맞아요 특히 이 돈으로 자식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거는 네가 이제 죽을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주면 정리를 잘하라 이거거든 차마 거기다 대고 야 너 죽는다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헐 댓글 이거 근데 워낙에 잘 알려진 이야기라 점집에 갔을 때 무당이랑 기싸움을 하거나 분위기 거지 되고 안 좋으면 기분 나쁘라고 이용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 아니 여러 곳에 한 번 더 여러 번 가보는 걸 추천드려요 2번 네가 그거 어쩌면 영업용 미끼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겁을 확 주면 나중에 또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쿠폰 크게 벌리고 돈 수백 수천 뜯어가는 거죠 그래 그래 바로 이거네 상대가 겁이 많은 사람이면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돈 싸들고 올 거니까 안 되면 겁 아니고 2번 그러게요 근데 차라리 이거였으면 더 좋겠어요 3번 솔직히 나도 평소에 미신을 좀 믿는 편인데요 이런 나도 저런 말 들으면 재수 없다고 다신 안 찾아갈 것 같은데 가긴 뭘 가 4번 남의 목숨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네요 죽긴 누가 죽어요 님이 저 사람 미래를 보지 않는 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 무당이 저런 말을 하면 그냥 그런가다 라고 말을 해준 것 뿐인데 무슨 저주를 한 것처럼 역청 내고 이래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5번 5번 아 찝찝해 아 왜 그런지 물어나 보지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점을 보러 갔었고 똑같은 소리 들었어요 가족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없어요 이랬더니 아직 음력으로 1년이 안 지났다 어쩌고 저쩌고 또 부모님이 많이 아픈 거 아니냐 이러더니 돈을 돌려주면서 부모님이랑 맛있는 걸 사 먹으래요 그래 가지고 계속 찝찝했거든 근데 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이게 영업 수법인지 그것도 아니면 점사가 틀린 건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야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7번 우리는 왜 점쟁이가 복권 1등에 당첨됐다는 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까 그게요 무당들은요 돈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대요 2번 그래? 아니 그럼 쿠팡에 돈 수천 받아 참으는 거 뭐여 이건 뭐 돈 욕심이 아니고 뭐 무소유 같은 건가? 8번 오우 그래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2번 근데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소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9번 박나라도 돈 돌려받았다고 했어요 아 그래 어쩐지 그 뒤로 죄수 오직이 없더라니 이런 니기를 이 마지막 댓글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 친구는 아니고 친구의 지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하고는 대충 그냥 안면만 아는 그런 사람인데요 아저씨입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이런 걸 믿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자기도 이런 말을 들었나봐 무당이 돈을 안 받았대요 점을 보러 갔는데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로또를 샀는데 3등이 된 거야 3등이 번호 하나 차이로 근데 그 번호도 당첨번호가 7이고 자기 번호가 50이다 아니 40이다 이러면은 뭐 좀 그러겠는데 한 끗인가 두 끗 차이로 빗나갔대요 바로 무당 쳐들어가가지고 어? 이 새끼 니 때문에 옷도 안 됐다고 싸우고 그렇다고 하던데 아무튼 뭐든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그리고 두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정 불안하면 그냥 여러 곳 가보는 곳 추천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사람마다 공포를 느끼는 기준과 크기는 다르거든 마음 편한 게 좋은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